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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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 그레곤 닫았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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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시 1주점으로 들어와 볼까? 여러분 한편씩 가보자, 한편씩 왜 앞으로 오세요? 왜 잘 안되는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우리 전에 삼각형으로 가다가 시스템이라는 건데 우리 이렇게 쭉 가다가 에이전을 턴하고 다리 수강물 한테 넣어볼거에요 자 한번 넣어놔 가다가 업을 하는게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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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이 왼발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약간 이거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내가 체중을 실을 바를 더 가까이기 위해서 눌러줘야 돼 여기서 A자로 가다가 오른다로 누를 때 눈발쪽으로 둘러줘야 돼 가봐요 깍고 내려오다가 A자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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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밀어내는 게 아니라 눌러드는 힘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에 왼발 지금 천천히 내려오면서 왼발쪽으로 오케이 일단 다시 선생님 뒤에 한번 따라오는 잠깐 잠깐 처음 탈때는 바로 전에 샀던 차빈 요걸 하는게 아니라 오갠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줘야해요 자 우리 한번 기본자세 배운거 기억해요? 기본자세 기억 안나? 손님 마주보고 한번 써볼까? 손님 마주보고 자 삼각형 만들어보세요 다리를 A자스탄스로 삼각형 만들어주고 일단 기본자세 첫번째는 부츠 우리의 정강이를 부츠에 살짝 기대해줘야되요 앞쪽으로 이렇게 쭉쭉